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LH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. 김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LH 사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진실 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즉각 응답하라며 강하게 요구했습니다. 이 밖에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, 부동산, 탈원전 등 문재인 정권의 민생 실정을 비판했는데 부동산 규제의 25번이 주택 지옥을 만들었다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고 재산세, 종부세,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. 4년 연간 1절